GS25 신상품 향긋한 블렌딩에 모이는 자신감 유어스 광동 어성초차 카레와 라면의 환상의 조화 향긋한 우뚝이 카레라면 봉지면 전문점 콩국수 맛을 그대로 진하고 고소한 우뚝이 콩국수라면 바베큐의 단맛을 간편하게 즐기자 우뚝이 3분 바베큐 치킨 크림, 치즈, 흑후추로 느끼하지 않고 진한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소스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 깊고 깔끔한 매운맛 햇반 컵반 불닭덮밥 미니언즈 모양 어묵이 들어가 귀여운 미니언즈 옥수수 치즈탕면 특제 양념에 푸짐한 건더기를 넣고 끓인 우뚝이 얼큰 쇠고기 전골밥 쇠고기 대파버섯을 전통 방식으로 끓인 담백한 맛, 우뚝이 불고기밥 홍차 초출액으로 홍차 본연의 맛 대자와 로얄밀크티 500ml 속 시원하게 퍼지는 극강 탄산 칠성 스트롱 사이다 5.0 GS25 신상품